1. 사무엘의 죽음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이 말씀 의지에서 사무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지난 7월 10일에서 15일까지 저희가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11명의 팀원들이 다녀왔는데요 출발하는 날에 뉴욕에 큰 폭풍이 온다 그래서 큰 폭풍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꿔주셔서 참 좋은 일기 가운데 예정대로 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것을 느끼죠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선교에서 모두 아홉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예수 한의원, 나만하여 기독학교, 안디옥 신학교, 성탄교회, 이스라엘 시장, 희노떼가, 에스델리, 그라나다 호수, 힐로와 오병이어 센터 이번에 참 많이 갔어요 그 중에서 예수 한의원과 성탄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시장과 희노떼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 사역과 한방 사역을 했고요 또 안경 사역과 미용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또 예수 한의원 성탄교회 이렇게 또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니카라가를 보면 보건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모두에게 무료예요 의료보험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데 문제는 진료만 해주고 약을 안 준다는 겁니다 약은 병이 뭐니까 무슨 약 사 먹으세요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니카라가의 가난한 분들은 자기 병이 뭔지 아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교팀이 가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함께 모시고 진료할 뿐만 아니라 또 약도 함께 처방을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료도 받고 또 약도 처방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 사랑에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사역도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안경 사역과 돋보기 안경 준비해 간 거 현지 목사님이 안경 사역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도와서 김도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함께 도와서 저희들이 같이 사역했고요 또 현지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 머리도 예쁘게 깎아 드렸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참 뜨거웠는데요 날씨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이 사역이 더 뜨거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준비해 간 인형극도 있었고 찬양도 하고 또 율동과 또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굉장히 뜨거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앞에 사진은 예수 한의원 건너편에 있는 인만우엘 교회 인만우엘 교회에서 이제 사역했던 사진이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성탄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어서 선교사님도 기뻐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 활동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그곳에서 니카라가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꼬레아노 versus 니카라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 3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희롯대가에서 이철전 성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사역하시는 희롯대가에서 이제 제자 부흥회 하루 일을 부흥회를 했는데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4명의 선교사님 제자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다 한결같이 간증이 어디로 결국은 이제 모아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간증을 4명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소망센터 이 소망사역을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이 소망사역을 하는 이철전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창세기 1, 창세기 2 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2 하는 분들이 창세기 2를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벌써 제자가 제자 삼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저렇게 강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제자 흰옷대가에서 제자 삼은 제자들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저희가 준비한 따뜻한 피자와 음료수를 함께 나눠드렸고 그리고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 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냐 어린이 사역할 때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그 과봉을 120개씩 해서 총 240개를 만들어서 인마 누엘 교회하고 승판교회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수하니온 앞에 있는 인마 누엘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사역하기 전에 먼저 짧게 예배 드리고 또 핫도그 준비한 거 함께 나눠드리고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 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라마나요 김인선 선교사님 계시는 학교에 방문해서 함께 차장하고 기도하고 신청했고 여기는 안디옥 신학교 함께 방문해서 차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교회 모습입니다 학교— 존맛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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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주사랑이 내게 들러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춘추리 주사랑이 내게 들러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가오니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가오니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예수 한의원을 통해서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교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다리가 아프다고 했던 운전사 아저씨가 침 한 번 맞는데 났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나 났어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김정일 사모님 또 우리 이채선 선교사님은 니카라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주치의예요 김영두 선교사님 맞죠? 오늘 김영두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에 또 김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채선 선교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이채선 선교사님도 그 사역을 통해서 병든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또 홀로 대신 홀사모님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아 정말 이 사역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돕고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고요 또 이채선 이채선 선교사님 우리 제자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장소 만화가에 있을 때 만화가에 헌신된 열두 명의 제자 붙여주셨듯이 이제는 또 흰옷대가 약간 그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제자 3이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흰옷대가의 좀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에스델리도 다녀왔는데 에스델리는 좀 새로 개척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미뤄두고 제자들의 소원이 있는 흰옷대가에서 먼저 좀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화가 사역도 그렇고 우펄리 대학 사역도 그렇고 또 이쪽 흰옷대가 사역도 그렇고 제자들이 스스로 제자 삼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급히 배우기를 원하고 또 제자 삼는 이런 사역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를 우리가 계속 가서 예수 한의원과 또 우리 이채전 선교사님 사역하는 이 제자 사역을 위해서 계속 돕고 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니카라가의 복음 사역이 또 우리 니카라가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복받은 나라예요 가난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니카라가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뉴욕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의 이름에 사무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처럼 사무엘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줬던 선지자여 또 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렸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얻었는가 이걸 살펴보고 우리도 이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무엘 고향 라마에서 평안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의 집으로 모입니다 큰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라마에서 그를 위하여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온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국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이십니다 다이시는 왜 못 왔을까요? 아마 사무엘을 영적인 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씀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많은 격려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아마 이 자리에 다이시 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칼에 쫓기는 몸이라 사울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이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이시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곳에 가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바란광냐로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다이시 바란광냐로 도망갔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과 다이세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지도력이 이제는 다이세계로 옮겨간다 사무엘의 시대가 지고 이제는 다이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안편으로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한마디로 무엇이 희귀한 시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죠 그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알아차렸습니까? 아니요 한 번 사무엘아 두 번 사무엘아 세 번 부르셨는데도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세 번째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고 또 들은 말씀을 조금 더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즉 사무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에 주일학교를 하고 또 오렌지 커리큘럼을 만드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금요 오렌지 나잇을 하고 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그 심령에 새기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돕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제자훈련을 받고 그래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훈련을 받은 이 사무엘은 커서도 이 말씀 사역을 점점 더 넓혀갑니다 말씀이 시기한 시대 속에서 자신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알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말해줍니다 네가 내려갈 때에 산당에서 내려오는 한 무리의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찬양하고 예언도 할 것이고 그때 사울 너도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해줍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죠 또 사무엘상 19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바로 그 선지자의 무리들 그 무리들의 수령이었다고 우두머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말씀이 시기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령들을 깨우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응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우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우와께 범죄한 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선을 다스리니라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이 흐름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점점 이 말씀의 사역들이 이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가운데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뭐든 성경이 널리 배급되어 있어서요 누구든지 성경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 이 시대이죠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태어났죠?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분인나와 머리끄덩이 붙잡고 싸우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분인나가 자기 아들 많다고 자랑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게 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나가 하나님과 심령을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돌봐주었던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량배들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았습니까? 엄마를 닮았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죠 세상 물결이 이렇게 험한데 이 험한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자라면 돼요? 부모가 자라면 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자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대회개하는 기도의 운동을 벌입니다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던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올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올을 버리셨을 때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올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으므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불을 지지느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올을 버리셨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불을 지졌다는 것이죠 다잇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아마 끊임없이 다잇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잇이 골리아과 싸울 때 다잇이 사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잇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라고 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가장 기도와... 답을 말해버려야 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피의 메리라고 그러죠 종교개혁이 있을 때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많은 종교개혁을 하는 청교도들 많이 죽이는데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냐 내가 다른 건 하나도 두렵지 않는데 저 존 낙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는 내가 무섭다 그랬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자녀가 기도를 배웁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깨어 기도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 사무엘은 어디에서 예배를 배웠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가정 환경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이죠 이 엘가나가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엘가나는 매년 신로에 나아가서 성막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신로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때에 엘가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신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악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함께 자라난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이 꼽니다 자리에 앉아서 비비 꼬고 막 합니다 그런데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아빠 그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줬어요? 다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그러므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격려하십시오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야 아이들이 어른 예배 와서 참 고생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다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이 그들의 심정 속에 잘 박혀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물을 기로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야 이거 찬스다 이스라엘 여기 다 모여있으니까 한 번에 이들을 그냥 멸절시키면 이스라엘 땅은 다 우리께 되겠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번개 미사일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다 무찔러주셨죠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로 예배하게 했습니다 7장 15절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며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미네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라 사무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뱉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기껏해야 몇 년 삽니까? 백 년 삽니다 백 년 이제 그 인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맞아주실 때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werdenotine hear from what it's from mo baby